서울 한강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평에 얼마 우리는 한강 배를 맨 앞바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헨리 조지가 이야기했던 그런 토지 보유세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토지의 사용과 또 보유에 있어서는 공공의 개념이 반칙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나라에서 이렇게 휘두르는 칼이라고 하죠. 탈이 아무렇지 않게 되이면서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피터 드로퍼가 그런 얘기였어요. 자꾸 기업가 정신이 제일 충만한 나라가 한국이다. 제가 오늘 모신 분은 중앙대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 꼭 교수님을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있는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실 분이 이분 말고는 안 보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제가 지금 오늘 헨리 조지 때문에 망가진 부동산 경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부동산 문제 말고도 한국 경제 문제, 그 경제에 있는 경제사적인 또 이념적인 문제를 좀 쭉 여쭤보고 싶은데 시작하기 전에 저 월드브 광고부터 해도 될까요? 저에서 볼 것 같아요. 김승욱 교수님이요. 사실 제가 같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늘 교회에서 장노님으로 뵙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목소리가 진짜 너무 배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월드뷰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교수님께서 중앙대학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명예교수가 되셨어요. 미리 한 3년 전에 나오셨는데 특히 이 월드뷰를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잡지를 시작했는데 잡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교수도 그만두고 왜 월드뷰를 만드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역사가 좀 긴데요. 저는 교수가 되던 1989년에 기독교 경제관을 공부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 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학문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활동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교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적 유희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토의한 것을 일반인들한테 좀 소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2000년도에 그 단체 회장을 맡았는데 2002년도에 온전한 지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그 제목을 월드뷰로 바꾼 거죠. 왜냐하면 결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실 문제를 보려면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적교 세계관에 기초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월드뷰, 세계관이라는 것을 잡지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회장을 넘겨주고 우리 기독교 학문연구회라는 단체가 나중에 사단법인이 됐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이걸 발행을 고만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계속 발행하겠다. 사실 그전에도 재정적인 걸 제가 다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제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발행인을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제가 이제 완전히 편집장까지 다시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집장을 다시 맡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1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두꺼운 잡지를 매월 발행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제가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해서 도무지 학교 일과 병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에서 조 교수부터 31년을 했습니다. 정 교수만 22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보편적인 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명퇴를 하고 지금은 대중강연 그리고 월드뷰TV하고 김승욱TV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중앙대학에서 강의했던 것을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 그리고 이 잡지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 잡지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로 또 만드는 작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세컨드 커리어를 시작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교수 30년 이상 하셨고 앞으로 30년 이상은 또 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교수님 머리도 너무 브라운으로 너무 예쁘게 염색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승욱 교수님께 오늘 제가 공부 과외를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너무 좌경화가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헨리 조지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좌익 사상이다. 공산주의다. 이런 느낌 없이 너무나 정의롭다. 토지 공개념, 토지 정의, 희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좌익 사상이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정할 길이 없거든요. 교수님 일단은 토지 공개념이 뭔지부터 추미애 씨가 계속 토지 공개념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토지 공개념이 무슨 뜻인지부터 좀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공부라고 확인 좀 그렇고요. 말미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실 4대째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 따라서 동네 부모에나 부모에나 다 쫓아다니면서 참 뜨거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요새 젊은이들 용어로 비전 쉐어링이죠. 그때는 그런 용어도 없었는데 커서 모델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그때만 해도 우리 연대는 신앙적으로 다시 신학교를 가던 그래서 목사되던 시대적인데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돈이 다 하나님의 돈인데 이 하나님의 돈이 좀 정의롭게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게 더 보람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경제학이 뭔지도 모르고 교수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인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좋은 길을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더 빨리 젊은 나이에 중앙대학에 교수로 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경제학을 좀 공부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에 접했던 책이 사실 진부와 빈곤입니다. 그리고 전 박사기 논문도 일부러 그래서 산업재해를 다뤘어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그래서 노동 경제사를 전공했는데도 경제사 안에서도 이 노동자들을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도 그랬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그 수단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뿐이지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좌경화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좌경화, 우경화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야 되는 그런 좋은 체제를 만들겠다는 꿈은 그건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 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념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적인 것 그러면 좀 나쁜 것이고 공적인 것은 좋은 것이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개인의 가치를 처음 발견한 것은 서구라고 그러고 그 뿌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또 종교개혁가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서구의 근대 문명은 개인주의에서 기초했지만 우리 동양 문명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공을 강조하는 공적인 게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토지 공 개념 그러면 이게 좋은 거로 비춰져요. 네. 공짜 들어가면 다 기본적으로 심지어 공산주의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토지 공유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토지는 공공제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공제라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되셔서 이 용어가 생소한 사람도 아마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 때 안 가르칠 수 있는데요. 요즘 고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공공제의 특징이 이 두 가지인데요.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습니다. 비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돈을 안 냈으면 버스 못 타죠. 그런데 공공제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소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거, TV 수신료 안 냈다고 방송 못 보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공공제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경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파이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차지하면 누군가는 그걸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경합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거. 그런데 공공제의 특징은 소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방송, 아까 예를 들었는데 방송 같은 경우에 전파 방송이 되면 누가 그 전파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상술되지 않아요. 경합성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 특징을 잇는 것을 우리가 순공공제라고 그래요. 물론 재화에 따라서 어떤 건 이건 있고 저건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준공공제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토지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공공제가 아닌데 공기는 공공제인가요? 그건 자유제라고 그래요. 공짜제. 요새는 좋은 공기는 돈 내고 마셔야 돼요. 멀리 가서. 그래서 요새는 진짜 순수한 의미의 공짜제. free라는 단어가 자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공짜라는 뜻도 있거든요. 영어에서. 그래서 free goods인데 영어로는 우리는 그걸 공짜제라고 안 그러고 자유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 토지가 공개념을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토지가 공공성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 토지는 다른 토지나 부동산. 다른 재화하고 큰 특징이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부동성이란 즉 움직일 수 없다는 특징이죠. 건물을 이사 갈 수 없잖아요. 부수고 다른 데 짓지 않는 이상 옮길 수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모바일 집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토지가 전형적으로 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인데 내가 여기다 집을 짓던 공장을 짓던 네가 뭔데 참견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전문용어로 지 목을 정부가 땅의 목적 지 목을 정부가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200% 짓든 1000% 짓든 내 맘이야 이거 못하잖아요. 이건 굉장한 이익권이 달린 거고 정부가 정해집니다. 또 이거 외에도 환경규제 무슨 군사시역 뭐 해가지고 수십 가지 규제가 토지에는 또 부동산에는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나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 이게 토지 공유제예요. 공공의 소유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제약을 한다. 이건데 요즘 마치 토지는 국가의 것이 돼야 된다. 과거의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왕정시대의 모든 농지는 왕의 것이라는 전제를 했었는데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헨리 조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헨리 조지 사상에서 말하자면 부동산과 동산의 어떤 재화로서의 가치를 존재 방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구분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세금을 통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것을 공유하자 이런 의견인데 듣기에는 사실 그럴듯하지만 재산권을 부정하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1990년대에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막수주의 지식인들이 상당히 맹풍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한 얘기도 해도 됩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막수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경제사학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경제사학회는 막수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완전히 전향한 사람들도 있고 요새 우리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파 쪽으로 온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헨리 조지 사상이 상당히 제3의 대안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헨리 조지는 동산은 사유를 인정하고 부동산은 공유를 주장하니까 마치 공산주의는 둘 다 공유, 자본주의는 둘 다 사유를 인정하는 건데 헨리 조지는 그 한 개는 공유, 하나는 사유이니까 상당히 제3의 대안인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수주의자였던 사람들이 그쪽을 상당히 기대를 한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헨리 조지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실 북한만 하더라도 언제나 굳이 말하는 동산,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텐즈브한 그런 것들은 늘 개인 소유가 있었거든요. 이불은 우리 건 우리 거고 그냥 가방 내 거고 이런 건데 저는 사실 북한도 부동산을 다 공유하자고 하면서 처분권 자체를 수령이 다 갖고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소유권이라든지 재산권의 본질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그 근거를 말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또 몇 대로 기독교 신자로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딱 듣기에도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이제 크리스천 중에서 토지 공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위기 1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토지를 영영입하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낙은해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구절인데 이 구절에 딱 절반만 인용을 해요. 토지는 영영입하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핵심은 뒤에 있어요. 너희는 낙은해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11절을 바치지만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인데 이 중에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나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또 성경의 10편에 보면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천사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 고백인데 딱 토지만 띄어서 하나님의 것이라 도대체 이런 성경 해석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사실 헨리 조지의 진부와 빈곤 그 책을 제가 공부할 때 총신의 이상훈 교수님하고 우리 기독경제 연구회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공부하자고 모여서 한 챕터씩 읽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 이상훈 교수님도 그래요. 그분이 신학자니까 도대체 성경의 구역을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잘못이다. 그러면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성경 해석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저랑 둘이서 그러면 교수님은 성경 해석하시고 난 경제학적으로 논리 모순을 얘기해서 우리 책을 한 권 씁시다 그랬는데 아직도 못 썼어요. 저는 그런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오래 하신 것도 신기한데 박사학위를 굉장히 빨리 받은 것도 좀 놀라운데 또 박사학위가 미국 철도 산업이라는 것도 좀 놀랐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헨리 조지한테서 제가 이 사람이 19세기 후반 중후반으로 가면서 미국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탄생한 논리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철도의 부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19세기 중후반의 상황과 맞춰봤을 때 헨리 조지의 어떤 미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요. 제가 한 두 시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약속이 없어요. 지금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이제 경제사하고 미국에서 경제사를 공부해서 미국 경제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쪽을 얘기하라고 하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헨리 조지가 이제 1900, 1860, 아니요 37년생이라고 그래요. 네, 37년생. 그래서 헨리 조지가 한참 사회활동을 하고 캘리포니아 금광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각오했을 때가 이제 1860년대, 70년대 얘기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1860년대는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부에 13개 주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동부에 13개 주가 남북전쟁을 한 거고 사실 그 전부터 서부 지역을 미국 영토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다가 링컨이 이제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1862년에 홈스테드 액트 발의하면서 공유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인 21세 이상이 되는 남자는 서부에 이제 동부 13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가서 주인 없는 땅에 울타리를 치고 건물을 짓고 5년간 경작을 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줘요. 등기세만 내면 소유권을 인정했는데 1인당 160에이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으로 따져보면 20만 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서부로 역마차를 타고 갔죠.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가 한참 이제 사회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빈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땅을 차지해서 부자가 되고 생각해보십시오. 1인당 20만 평을 얻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상당히 금광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돈을 번 거고 그러니까 빈곤의 원인은 토지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헨리 조지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그 시대의 산물이고요. 또 이제 19세기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에서 19세기 말에 대불황이 생깁니다. 우리는 더 그레이트 디프레이션 그러면 1929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을 생각하는데 유럽 사람은 더 그레이트 디프레이션 그러면 1873년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장기 대불황 23년이나 지속됐으니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자본주의가 다른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산업혁명을 하면서 공업 생산품이 넘치니까 경기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독점화가 진전이 되는 걸 보면서 19세기 말에 마크스주의자들은 이 시기를 독점자본주의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등장하게 된 거죠. 결국은 초기 자본주의 현상하고 미국의 서부개척이라는 특수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사회경제사적인 배경이 없이 최근에 갑자기 헨리 조지가 최근 거의 한 2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한국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상력으로 등장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옥스퍼드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처음 모임을 모여서 옥스퍼드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캐토릭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발표를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1회 옥스퍼드 컨퍼런스에서 세계의 경제학자, 윤리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경제 문제에서 정의로운 성명적 견해가 뭘까 이걸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언을 했는데 그게 옥스퍼드 선언입니다. 3차 옥스퍼드 선언이 인도 아그라에서 열렸는데요. 제가 그때 한국 대표를 갔어요. 가보니까 일본 대표도 없고 중국 대표도 없고 졸재재가 동아시아 대표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미국의 대표, 해방신학자들도 오고 미국 대표들도 오고 주로 미국 대표들은 켈빈 대학에서 많이 왔어요. 경제학자들이. 거기 경제학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켈빈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조지스트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지스트들은 여기 안 왔냐. 그러니까 켈빈 대학 교수가 팀스트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다음에 그래요. 조지스트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경제학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도 별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조지스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왜 그러냐.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이렇게 도시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도시용 주택 땅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19세기 말에 헨리 조지의 생각이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국 경제학자들이, 기독 경제학자들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저한테 한 얘기. 성경에 보면 레이비 25장에 희념법의 예외 지역이 성 안에 도시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요. 인간이 땀을 흘려서 노동으로 거둔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거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토지에서만 세금을 거둬라. 그래도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시대에 가능했던 게 뭐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정부 지출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였어요. 1%, 2%, 3%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슨 재산세, 소득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토지에서만 거둬도 진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겠지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농경사회니까 토지의 가치가 높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 어림도 없죠. 그런데 아무튼 헨리 조지는 성경을 기초를 했는데 농지를 얘기한 거지. 도심의 토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쓰신 추미애의 토지 공개념과 헨리 조지 이 글에 보면 헨리 조지에 대해서 마지막 중농주의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경제학설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경제학의 역사죠. 학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디에다 헨리 조지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간혹 어디서 보면 헨리 조지는 마지막 중농주의자 이렇게 표기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헨리 조지는 그때 당시에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럽의 사회운동가들은 굉장히 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미국의 사회운동가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에디슨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중학교 중퇴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의 사회운동가들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요. 무디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탓하는 건 아닌데 사실 학계에서는 인정받은 학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토모나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또 헨리 조지협회나 이런 데서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절에 베스트셀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언이 스테디셀러가 되기가 어려운데 어느 일정 시기에 그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서 오히려 좀 부르시네요. 왜냐하면 조언 너무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책 많이 팔렸어요? 저 책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풀어야 될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결국은 1980년대 말에 러시아 소련의 페레스토리카 이후에 많은 막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좌절을 겪으면서 옷을 이렇게 좀 갈아입었어요. 제3의 길 이런 것도 있고 그중에 하나 갈아입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지, 헨리 조지라면 사실 공산주의의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가령 예수원 같은 경우에 이 헨리 조지 사상을 그 예수원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만 또 하나는 북한 개발 상상력으로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가 쑥 들어왔습니다만 한때는 북한이 곧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택도 없다. 이런 견해에도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때 동독이 무너지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북한 땅을 사유화시켜주면 남쪽에 있는 아주 수많은 투기꾼들이 올라가서 북한 땅 다 찾아야 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더 심해지고 북한 사람은 전부 토지 소유자들의 노예가 된다. 그런 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게 되더라도 북한 토지는 공유고 남한 토지는 사유다. 이건 1국가 2체제가 되는 건데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남한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1950년대 6.25전쟁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기업을 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줬거든요. 소작인들한테요. 저는 이게 한국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분배가 엄청나게 개선됐어요. 그때. 일제시대를 통해서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계셨던 배토지 소유자들이 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일제청산은 그걸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조그만 토지지만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고대 같은 데 지방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그랬거든요.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다. 다 부모들이 시골에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자식 유학, 서울 유학 자금 됐다 이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말 개천에서 용언하듯이 이 사람들이 대학 와서 없는 가운데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고시도 되고 의사도 되고 사회 진출도 하고 유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있도록 정말 가난한 농촌의 자녀들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농지개혁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을 우리가 하더라도 저는 북한 땅을 모두 북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유권을 다 넘겨주고 남한 사람 못 건드리게 하고 북한 사람이 나눠줘야 가뜩이나 남한 사람 옆에서 북한 사람이 가난한데 토지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중에서 어떤 사람 팔 거고 어떤 사람 가지고 있을 거고 앙트로프로너십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개발해서 또 거기서 성장할 거고 사람마다 그건 각자 막혀야죠.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지역에서 월남할 때 토지증권 증서를 갖고 온 사람 많아요. 네.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그 지가증권을 우리 정부가 인수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대신에 그 돈은 북한에 투자해라. 북한에 공장 짓고 인프라 깔고 이럴 때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북한을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남한의 토지 문서를 갖고 온 사람한테도 사유권을 철저하게 우리는 50년이 지나도록 70년이 지나도록 인정해준다. 확실한 사적 소유제를 확립을 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북한 주민들은 이 토지를 분배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산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1국과 2체제가 아니라 똑같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저는 옛날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소위 우파 진영에 재생 역량이 너무 약하고 지금 이런 논의를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유권, 재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엔트리피니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실패했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가치 있게 계속 쓰고 또 전개를 해나갈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무조건 다 같이 남의 거 뺏어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정의로 지금 권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마침 보니까 김성욱 교수님의 이런 정도의 의견도 지금 보십시오. 뉴스 엔조이에서 헨리 조지 비판한 것 정도도 현대판 바할주의. 말도 참 잘 지어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게 낫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비판이 굉장히 아팠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면 다 만날 텐데 사실 성경에서 바할이라고 하면 사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크리스찬들끼리 비판하는 것은 점점 치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판하는 게 좋은데 이게 배경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희년은 소위 주블리라는 거잖아요.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진영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회주의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요즘에 유행을 하는데 이것도 좀 해설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보다 그 분야는 김미영 대표님이 더 전문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막스가 얘기했던 것 같이 혁명을 통해서 이룩하는 방법이 있고 요새 네오마크시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정권을 잡아서 컨밴딩의 하이치라고 레닌이 얘기했던 기관 산업들 이런 걸 합법적으로 다 구교화, 공유화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회 교육이라든지 사회 분야 분야를 요소를 치면 복지 분야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 안에서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면 그게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GDP라는 것은 그의 생산한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그 하에 생산된 걸 국민들이 소비를 하죠. 그리고 다 소비해야 할 수도 있지만 남아요, 일부가. 그게 사회에 축적됩니다. 마치 저수지가 있는데 상류에서 물이 들어와요. 이거는 그에 생산되는 GDP양입니다. 그리고 하류로 빨려나가요. 그게 소비되는 겁니다. 또 저수지에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도 있겠죠. 양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감과 삼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산되고 소비되고 감과 삼각되고 남는 게 그 사회에 자산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산으로 축적되는 게 뭐로 축적되겠습니까? 뭐로 축적되겠습니까? 그게 다 땅, 부동산, 공장. 공장이나 이런 건 다 주식계 형태로 나타나고요. 일종의 스탁이죠, 스탁. 네, 스탁이라는 것은 플로우와 스탁이라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 흘러나가고 들어오는 건 플로우 개념이고 저장된 게 스탁인데 그 사회에 축적된 스탁은 결국은 개인의 주거용 집이나 공장 또는 영업용 빌딩이나 결국 이 두 가지 아니면 해외 자산으로 축적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해외 자산이 거의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을 집이나 공장이나 영업용 빌딩을 이걸 갖다가 전부 세금의 형태로 전부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이게 곧 사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곧 사회주의죠. 공산혁명 안 하고 사회주의로 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부동산에서 생기는 이익을 싹 뺏어가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악마시하면서 사실 비대해지는 것은 정부의 처분권인데 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저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회적이 되면 그게 하나님 개인의 것을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트한테 주는 거죠. 관료 엘리트 정부한테 주는 거죠. 저는 기본적인 발상이 실패한 공산주의의 파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정말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저장할까 할 때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악한 것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현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손이 지금 선한 손이 아니라 악한 손이 뭔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 교수님께 이런 거를 말하면 저널리스트적인 생각이라고 지금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지금 부동산을 굉장히 투자를 악마시해서 부동산 투자를 묶어버리고 그 돈이 주식에 들어가게 하면서 사실은 이 주식을 가지고 뒤에서 장난을 치는 큰 손이 있다. 그 큰 손의 실체가 지금 이 정권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악한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다가 공황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주식은 정말 선한 겁니까? 교수님 그것도 좀 무식한 질문인데 해설 좀 해주세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주식회사 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스의 예언을 틀리기에 만든 원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제사학자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틀러 총장이라든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실 주식을 발행해서 내가 이제 안 내도 되는 돈을 끌어와서 그걸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니까 매우 좋은 건 사실이죠. 엔트로피니어십이죠. 기업가 정신을 고치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과하게 투자됐을 때 버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제행위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인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인식의 문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간이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고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주식을 좋게 평가해서 돈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요새같이 돈은 많아요. 세계적으로 많아지는데 자산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입하려니까 부동산에 투자 길은 다 막아놨고 돈도 없고 그래서 주식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몰리는 거죠. 동학개미라고 그러죠. 동학개미. 동학개미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이겠냐. 지금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인데 그러면 주식가족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주식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열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버블이 빠지면 누가 손해를 버겠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손해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정말 영끌이라면 여기까지 끌어서 돈을 갖다가 자료를 해서 또 갖다가 폭락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스펙큘러티브한 더 투기적인 요소로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사실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주식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문제를 안 삼아요. 그건 정의로운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헨리 조지를 잘못 갖고 온 이상한 이념현상이고 이렇게 그트로는 이념현상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이 실수를 차리고 있는 부패현상일 거라는 것 때문에 더 우리가 걱정을 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부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부패 면에서는 한국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이승만 정부 시절을 말해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사람들 죽을 때 백 그러고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백이요? 요새는 백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백이 뭔가 핸드백을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뒤에서 등 밀어주는 백, 든든한 뒷백. 이걸 그때는 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참 부정부패도 그때는 심했죠. 그런데 그 시대하고 비교한다면 지금 그래도 많이 투명해졌고 요새 다 카드가 어디다 결제하고 금융도 실명제가 돼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북구 선진국만큼 투명하고 깨끗하냐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싱가포르만큼은 깨끗하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가 상당히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교수님하고 생각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령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 사건 언저리에 있었던 것이 그린벨트에 관한 거거든요. 그린벨트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생건설화사에서 내곡동 쪽에 어마어마한 그린벨트를 사들였고 또 그게 풀릴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는 부패 문제가 많이 해결됐는데 또 큰 클력을 갖고 큰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게 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 자체를 투기도 아니고 투자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부동산을 시장 내에서 상당히 건전하게 부동산이라는 어떤 한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시장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갖고 갈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우리 생활 속의 부패보다 거대 부패의 징후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땅 남한 땅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산지가 몇 퍼센트인지 다 알잖아요. 보통 남한은 65%가 산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5% 남는데 그중에 농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농지가 20%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15% 남잖아요. 15% 정도 중에서 우리가 도시용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 짓고 공장 짓고 도로가 나고 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그게 5.5%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무슨 강, 하천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뜩이나 한국은 한반도는 산이 많고 평야가 작잖아요. 그런데 65%가 산지인데 20% 이상을 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도시로서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건 5, 6%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뜩이나 없는 땅을 이렇게 좁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수도권은 얼마나 좁게 쓰는 겁니까? 사실 이걸 조금만 풀어주면요. 예를 들어서 농지의 20%의 농지의 10%는 2%만 도시용지로 전환시켜주면요. 5%가 7% 되니까 땅값 뚝 떨어져요. 이걸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게 정권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풀어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풀으려고 하니까 못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권마다 대규모 토지를 풀어주잖아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그런 형태의 부패가 있을 거다. 저는 이건 투기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식회사 이사다. 그러면 이사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 내일 발표 나간다. 그러면 주식 오르는 거 불궈듯이 뻔해요. 그럼 내가 오늘 주식 사놓으면 나는 떼돈 벌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 감옥 가요. 그렇죠. 똑같아요. 정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개발될지 알아요. 정치권 높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그림의 지도에다가 선 긋고 설계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이익이 생겨요. 그런 형태의 부패를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저 하나 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전유물이에요. 내가 정권을 찾으면 이걸 두다가 다음 선거 자국을 만드는다.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짐작으로 할 때는 이런 면에서는 부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옛날에 스승의 날 때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불러요. 나보다 나이 많은 특수대학원생인데 그분이 스승의 날이라고 자기 은사 점심대접하러 왔다가 못 만났어요. 약속을 안 하고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와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래다가 나를 길거리에서 보고 꽁 대신 닭이라고 저라도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식사하면서 그래요. 중소기업체 사장인데 교수님 어디다 땅 투자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도 못하지만 내가 경제학자로서 내가 드는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김포평양에 쌀은 안 먹습니다. 다 2천 쌀 먹지. 김포평양에 있는 쌀은 이게 한강 하수에 다 오염된 물이고 이걸로 농사진 쌀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김포평양, 한강 허리에 있는 평양은 언젠가 저거 다 주택단지 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돈이 있더라면 나는 김포 지역에 있는 농투를 사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는 연락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지금 검단지역이고 다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검단지역에 땅이 7천평인가 있었는데 이자를 못 내고 해서 4억인가 5억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경매에 넘겼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3천억이 돼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잘 몰라요.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땅 짓고 험치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경제학자로서 이 정도의 예상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꼭 집어서 이 땅이다. 이거는 정권과 결탁되지 않으면 절대 못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감옥도 보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아무거나 다 투기해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도 투기라고 그러고. 이런 불법도 투기라고 그러고. 또 사기도 투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획 부동산이 들어가서 멀쩡한 땅 올려놓고 지네들을 비싸게 팔고 딱 나오고. 나중에 상투 잡은 사람들을 폭망하고. 이런 건 투기도 아니고요. 사기예요. 사기. 이건 감옥서 보내야 돼요. 한국은 정상적인 거래도 투기. 이런 사기도 투기. 감옥서 보낼 일들 불법도 투기. 투기로 다 단어를 부르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집 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정상적인 생활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게 이 헨리 조지 같은 이념가가 들어와서 모든 부동산은 이렇다라고 일반화를 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이 지금 투기가 다 투기가 아니다. 어떤 것은 투자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거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명백한 사기도 있고 기획 부동산 같은. 그리고 아예 불법 특히 공무원 부패도 있다. 이걸 전부 다 아주 섬세하게 구별해서 다루면 정책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모두 이념적인 재단으로 부동산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를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서 불법도 정당화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인식을 가지냐면요. 불로소득이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불로소득이 무언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식에 들어간 돈은 그게 공장건설이나 이런 데 쓰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결국 그 투기꾼만 배불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사실 주식을 우리가 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공장을 굴리는 건 다 이해하는데. 어떤 땅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팔겠어요. 자기는 그걸 더 부가가치를 높일, 개발할 능력은 안 되고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팔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이걸 더 수익성이 있게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딴 데 투자를 하든지 자식 결혼을 시키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토지에서 나오는 대금을 가지고 뭔가 더 생산성이 높은데 그 사람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공장에 들어가는 주식 가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선점하는 사람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쓴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게 큰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건데 우리는 한자 그대로 노동이 없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땀을 흘려서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괜찮고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헨리 조지도 노동소득에는 투자 과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어깨 동무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같이 가는 게 성경적인 거지. 너나 나나 나라에서 주는 돈 똑같이 먹고 너는 너고 나는 남이고 모르게 그냥 평등하게 사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신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다 차별나게 주셨어요. 단지 차이가 뭐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너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라.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도 금연에서 노동소득은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노동소득 중에서도 많이 본 사람이 있고 적게 본 사람이 있으니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번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일부 내가지고 도와주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과세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헨리 조지가 지금 너무 간 거고요. 너무 초보적인 자본주의 시대의 얘기가 좀 한대요. 그리고 불러소득의 토지는 불러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불러소득이 토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동 경기 선수들, 음악가, 노래, BTS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소득이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가수보다 더 노동을 많이 해서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미장원, 요새 잘 나가는 미장원에서는 연봉이 높더라고요. 다 자가용 굴려요, 한국의 미장원, 미용사는. 네, 벤츠 타요. 벤츠 탈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 미용사는 자가용 못 굴려요. 10분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미용사는 필리핀 미용사보다 10배 더 머리를 깎아서 그래요? 노동을 10배 더 해서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용업에 정사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그 정도 월급을 줘야 그 사람이 미용업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결국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월급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해서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너 그건 불로소득이야. 이거를 적용하려면 모든 업종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주식도 처음에 이렇게 주식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런 건전한 염려의 주식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해치펀드나 투기자본, 파생금융 이런 문제는 실제로 있는 그런 산업을 진작시키는 이런 것과도 그런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거기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복잡했는데 요새 공매도를 불법하니 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수족관에 상어하고 물고기를 같이 놀았더니 물고기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요. 그 사회에서요. 또 그 투기꾼은 투기꾼대로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역할이냐면요.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투기꾼이 없으면 버블이 안 꺼져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게 있으니까 잘못되게 가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데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의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융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탐욕꾼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아니면 불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렌트 추구 행위를 비판을 하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사실 렌트라는 게 땅 지대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옛날에 농업시대에 비옥한 땅이 있고 늘 비옥한 땅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은 여긴 두 배가 많은데 결국 이 땅은 비옥한 땅이니까 두 배가 많으니까 이 땅값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을 우리가 렌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농경사회의 렌트라는 개념이고 지금은 렌트라는 개념이요. 어떤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추가 이득을 렌트라고 그래요. 서울 도심은 좀 더 비싸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렌트 추구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땅,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독점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렌트라는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제 현상이나 시장 경제 현상 자체를 이념적으로 부정하면서 생기는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가버렸는데 교수님 지금 한국의 이런 경제에 정부가 가두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삶의 아주 뿌리까지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 자체가 개선되거나 좀 바뀌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어느 사회든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가주의와 개인주의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야마 교수가 자본주의가 최후의 제도가 됐다고 탈량전 이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럴 줄 알았죠. 그렇죠. 해결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왜 마윈 같은 사람을 내쫓느냐 했을 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정보를 기업들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빅데이터를.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4차 산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AI, 유전자공학, 빅데이터 이런 걸 얘기하는데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IoT. 이것도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거는 AI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 이걸 가지고 상용화하는 이런 걸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누가 세계를 지배하느냐.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프린터를 거의 공짜로 주고 잉큼 팔아먹었듯이. 지금은 기계를 공짜로 주고 데이터를 지내들이 가져가요. 우리가 소한테 먹이를 주는 사료기기 하나라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네덜란드제를 쓰면 그 데이터가 다 네덜란드로 가요. 몸도가 몇 도고 어떤 소가 얼마 먹었더니 몸무게가 어떻게 이 데이터가 다 그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전쟁 시대인데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데이터를 정부가 독점해야 된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마윈이나 이런 사기업들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 정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냐. 과연 이 칼자루를 빅데이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정부가 독점하는 게 맞을까. 여러 기업들이 나눠 갖는 게 맞을까. 저는 여러 기업들이 나눠 가져가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건 집중되면 필이 부패하잖아요. 가뜩이나 정부는 공권력과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정보까지 독점해보면 정말 조지워리에게는 빅 브라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라도 서로 큰 회사들이 분산해서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경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견제하는 세력이 옛날에는 사법, 입법, 언론 이렇게 견제를 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빅데이터 가서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앞으로의 세계의 전쟁은 이렇게 전 사회를 통제하는 컨트롤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여러 사회 주체들이 분산해서 지배하는 것이 맞냐 이 싸움인데 저는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이 싸움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의 핵심을 너무나 요양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사파 정부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의 기본권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더 크게 만들면서 문제가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북한처럼 나중에 수령이 다 갖게 되는 그런 식의 점점 정부가 커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상황에서 개인의 각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뭐고 이게 정치란 어떻게 연관되고 우리 계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뭐가 중요하고 이 정치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걸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기업과 개인의 역할이 경제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늘 말씀하셨고 특히 사회의 한은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도 이제 상생산법 그래가지고 니네들 돈 벌었으니까 내가 좀 나눠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경제의 다른 쪽 날개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양점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거든요. 왜?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누가 잘하냐 해서 잘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시장경제인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반면에 민부격차는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견제하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나눔의 정신이고. 저는 이걸 우리 크리스찬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단지 그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돼야 된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세금으로 뺏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한테 주리를 틀어가지고 토해내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제의연금을 내든지 이런 걸 할 때 거기 그 기업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주머니 돈 트는 거예요. 사장은 좀 더 많이 내고 자기 개인 재산을. 회사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내면 그건 원가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요. 그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같이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 한국 기업들은요. 경쟁력 떨어지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한쪽 날개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날개로만 날아가면 이게 잘못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개별 주체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고 이게 만화에 있어서 이 두 날개로 사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 날개의 나눔의 기능을 자꾸만 정부가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전체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기업도 역시 정부가 강제로 하면 안 되고 기업 주체 구성원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빈곤 문제를 많이 해결했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기업가 정신의 핵심을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교회의 역사도 2000년 이상 계속해서 교황 제도라든지 교회 제도가 개인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계속 문을 열어가면서 막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개인에게 더 가까이 신앙이 오고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개혁이고 혁명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특히 경제 영역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계속해서 막고 세금 제도도 그렇고 상속 제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개인의 역할을 줄이고 정부가 거대화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은 4차 산업인데 어마어마한 빅 브라더 정부를 탄생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경제사의 맥을 잘 뚫어서 설명을 해주신 너무 기중한 강의였습니다. 거의 강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좀 자주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너무 귀한 시간. 여러분 결국은 저희가 발견한 것은 말은 헨리 조지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대 기업이 아니라 거대 기업화된 정부와 개인의 자율성이 효율성이 싸우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